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언더우드 이러나셔널 칼리지 UIC 외국인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이미의 샘 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UIC 외국인 전형, 즉 한국 학생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학부에 입학한 이후로 외국인들 문의가 많이 연세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와 별개로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어 왔던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글로벌 인재학부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되고 체계적인 전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공들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연세대가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 전형을 활용해서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하는 영광을 누리길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순수 외국인들 기준으로 해서 국적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인종이 다르고 전혀 한국과 인연이 없는 그러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순수 외국인들이 지원을 하는데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일부를 또 전부를 다녔더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국적이 두 분 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그러한 자신의 국적 또한 외국인 학생도 역시 지원이 가능한 만큼 흔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어도 얼마든지 국적이 한국이 자신이 아니고 부모도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연세대 UIC 외국인 전형 분석을 해드린 저는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그리고 영어특기자 전형 외국어특기자 전형 그리고 해외학생 전형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던 싸이미 입시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세대 UIC 외국인 전형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연세대를 자신의 대학으로 그리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대학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 분석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UIC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형 분석 싸이미 대표 샘 홍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